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말 그대로 집이 모르는 놈 진짜 거지같은 인간 방출해버리는 쓴이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다들 자기 여친 살뜰이 챙기는데 지 혼자만 우각우각 처먹는 놈 야 너는 아가리가 니 애인이냐 오냐 그래 평생 혼자 그렇게 많이 처먹어라 원제 커플 여행 갔을 때 남친이 보여준 행동 남친 32살 저는 27살인데요 이제 곧 2주년이 되어가는 커플입니다 장거리 연애라서 평소 일주일에 한 번 정도 보고요 정말 많으면 두 번 정도 만났었고 그마저도 각자 일정이 있으면 2주일에 한 번 만날까 말까 한 적도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연락도 마찬가지 남친이 항상 너무 바빠요 그리고 매일 야근을 하다 보니까 아침 출근 인사 점심 인사 퇴근 인사 이 정도만 했었고 특히 퇴근하면 이 남자가 항상 기절을 해버리기 때문에 많이 하지 못했어요 근데 말이죠 이런 것들은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니까 저도 기분 나쁜 거 없이 늘 좋게 여기며 이해를 했는데 이번에 처음으로 실망이라는 걸 하게 됐습니다 그것도 너무나 큰 실망을요 그러니까 남친의 친구들과 커플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2년 동안 사귀면서 이번에 처음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게 다 같이 숙소에 도착 저도 물놀이를 가기 위해서 옷을 갈아입고 밖으로 나왔는데 어? 다들 나가고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니 솔직히 저한테는 아무래도 낯선 환경이니까 이 정도는 남친이 잠깐 기다렸다가 저랑 같이 갈 수 있는 부분 아닌가요? 여하튼 그지같은 기분으로 밖으로 나가서 보니까 남친은 이미 자기 친구들이랑 물속에서 아주 신나게 놀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남자들은 물놀이를 하고 또 여자들끼리 모여가지고 맥주를 마시고 있었는데요 이때 저희 남친 다른 친구들은 그렇게 열심히 놀다가도 가끔씩 밖으로 나와서 친구들 여친과 같이 있기 어색해하는 자기 여친한테 이런저런 관심도 보이고 말도 걸어주고 챙겨주고 하는데 오직 딱 한 명 제 남친은 그런 거 하나 없이 그저 지만 좋아가지고 오직의 물놀이만 할 뿐이지 저를 신경 쓰지 않았어요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그리고 그날 저녁 고기를 먹을 때도 그랬습니다 남친 친구들은 다들 각자 자기 여친 신경 써가면서 막 먹여주고 챙겨주기 바빠 보이는데 제 남친은 그런 거 하나 없이 그저 지 아가리만 신경 쓰기 바빴어요 걔 오지게 쩝쩝대면서 쳐먹기만 하더라고요 나한테 먹어보라는 소리 단 한 번도 없었고 아니 쳐다보지도 않았다니까요 사실 평소 만나면 휴게소 같은 데 들려가지고 화장실에 갈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이 남자는 항상 저를 안 기다리고 지 먼저 가버리는데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휴게소에서 다 같이 아이스크림이랑 간식을 먹자고 하는데 남친 본인만 귀찮다고 안 나가는 거예요 차 안에서 그런데 여기서 저 혼자 다른 커플들 사이에 껴가지고 그 가기 못하잖아 쪽팔리잖아 그래서 먹고 싶지만 참고 그렇게 할 수 없이 저도 그냥 남친 옆에 앉아 있었는데요 기분 귀지가 됐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 다 놀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 점심으로 그날 갈비를 먹는데 제가요 먹는 양이 좀 적어요 그래서 고기 몇 점 안 먹고 빨리 배가 불러가지고 조용히 물을 마시고 있었는데 이때 다른 사람들이 냉면을 시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미 다들 고기를 제법 많이 먹었으니까 배가 부르니까 그냥 한 커플당 냉면 한 개씩 시키는 분위기였어요 그래가지고 다들 자기 여친한테 자기야 뭐 먹을래? 물냉 먹을까? 아니면 비냉 먹을까?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데 역시나 이번에도 제 남친 혼자만 물어보지도 않고 어? 나는 비냉 같은 거 싫어? 나는 물냉? 이랬어요 아 물론 이미 배가 불러서 어차피 안 먹을 상황이긴 하지만 기분이 너무 더럽잖아요 어? 그지 같아 그리고 잠시 후 냉면이 나왔을 때 아니 아무리 그래도 보통 예의상 이렇게 되면 뭐 어떻게 좀 먹을래? 덜어줄까? 이렇게 한번 물어보지 않나요? 근데 제 남친은 신나게 자기 혼자만 처묵처묵합니다 너무 어이가 없는 거야 그래서 기분 나빠가지고 가만히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 왜 쳐다봐? 너도 먹을 거야? 이러는데 진짜 너무 빈정상해서 아니 안 먹어 너 다 먹어 했더니 한숨을 푹 쉬며 아이씨 그럼 왜 쳐다봐? 이러고는 바로 고개를 쳐박고 냉면을 쪽쪽 빨아당깁니다 이때 다른 사람들이요 다들 제 눈치를 보면서 물론 겉으로 말은 안 했지만 보이잖아 그런 게 이 상황 자체가 너무 쪽팔리고 부끄러웠어요 눈물이 날 만큼 이렇듯 여행하는 내내 다들 즐겁고 재미있게 놀았는데 저 혼자만 어색하게 하하 이렇게 웃다가 왔어요 그리고 다들 제 눈치를 보는데 정작 남친은 그 어떤 신경도 쓰지 않고 자기 혼자만 신나게 놀고 처먹고 왔어요 아니 사실 여행 중간에 다른 친구 한 명이 제 남친한테 야 꽁꽁씨 뭐 안 하겠다 니가 좀 챙겨 인마 뭐야 이게 이렇게 대놓고 농담처럼 눈치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아 물론 대답은 했어요 어? 어 알았어 이렇게 했었는데 저를 귀찮아하는 게 보이더라니까요 정말 두 번 다시는 어울리고 싶지 않았어요 왜? 쪽팔리니까요 너무나 비참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봐왔던 이 사람의 성향 세심하게 다른 사람을 챙겨주는 스타일이 아닌 건 저도 이미 알고 있어요 되게 무심하고 꼭 직설적으로 말을 해줘야 하는 그런 성격이라서 저도 그걸 겪어가지고 알고 있으니까 어찌 됐든 이번에도 이해를 해보려고 했는데 안 돼요 이게 둘만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람과 같이 있을 때 이러니까 저절로 비교가 되잖아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다녀와서 이 사람과 연애를 계속 이어가는 게 맞는 건지 이거요 아 그리고 지금 여기서 제가 정말 한 가지 확실한 건 이 남자와 절대로 결혼하진 않을 거라는 건데요 그렇다면 역시 시간 낭비 감정 낭비 할 거 없이 여기서 바로 끝내고 헤어지는 이게 맞겠죠 여러분의 솔직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댓글 1번 친오빠가 자기 친구들하고 저 멀리 바닷가 놀러를 가는데 거기서 여동생이 오빠 나도 따라갈 거야 이렇게 박박 우기고 쫄라가지고 정말 억지로 억지로 낑겨서 따라간 거라 해도 그래 쓴이가 받은 대접보다 한 500배는 더 받을 겁니다 그렇지 이게 정답이지 아무리 귀찮은 여동생이고 아예 대놓고 막 갈구는 침오빠라 해도 그렇지 이렇게 무시하진 않을 거예요 어이구 불쌍해라 맞아요 말로야 구박 오지게 하겠죠 근데 또 동생이라고 은근히 챙겨줘요 3번 아무리 왼손같은 혈육이라도 야 이 돼지야 그만 좀 쳐먹어라 이렇게 대놓고 소리치고 구박을 하면서도 후식까지 먹으라고 다 챙겨주는 건데 쓴이 남친은 인간이 아니네 어이구 2번 그때 다른 커플들이 겉으로 말은 안 해도 속으로 쓴 일을 얼마나 불쌍하게 봤을까 이거 레알이에요 자기들끼리 나중에 얘기 안 나왔을 리가 없어 오죽하면 그 친구 중에 한 명이 대표로 나서가지고 좀 챙겨라 라고 했겠냐고 그렇죠 3번 세상에서 집이 모르는 놈이랑은 친구도 하는 거 아닙니다 하물며 연인이라니 더더욱 아니죠 이건 지금 당장 버리세요 4번 저기였으니 이거는요 성정이 무뚝뚝한 게 아니고 그냥 애정이 식은 겁니다 아니 어쩌면 아예 처음부터 없었을 수도 있겠죠 다시 한번 말하면 지금 이게 결혼 후 쓴이가 받게 될 찐 대접이다 이거예요 아무리 애정이 식어간다 하더라도 인간에게 기본적인 상식이 있다면 적어도 남들 보는 앞에서 절대 저렇게 못합니다 둘이 있을 때 냉랭할지언정 남들 앞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건 그냥 개싸가지의 아나무인 혹은 아웃 오브 안중이라는 뜻이에요 구구절절히 설명하는 성의도 아깝습니다 그냥 이대로 말없이 잠수타고 바로 차단해도 돼요 어떻게 될까요? 맞아요 아마 쓴이가 잠수타고 말 안해도 자기가 헤어졌다는 걸 한 달 넘어야 눈치를 깔 거야 5번 내가 등짝에 짊어지고 간 짐짝도 이거보단 더 대우를 받겠다 어디 저딴 새끼를 남자라고 만나고 있는 거냐 너 어? 존심 안 상하냐? 6번 친구들과 물놀이는 가고 싶은데 하필 또 커플 여행이라니까 정말 어쩔 수 없이 곁다리로 끼워준 딱 그런 느낌이네 내 장담하는데 결혼하면 100% 더 심해질 거야 여기서 헤어지는 게 맞아요 옳은 선택이야 당장 헤어져라 7번 나도 바로 이런 것 때문에 헤어졌는데요 그때 당신 개 빡쳤지만 지금 생각하면 조성님 찬스였어 전 남친 친구들 커플은 서로 오래된 사람들이라 진짜 다들 친한데 나 혼자만 꽂아놓은 보르자루처럼 멍때리고 있는 거야 여행 내내 그리고 이 인간은 그런 나한테 신경을 아예 하나도 안 쓰더라고 오히려 친구들이 야 여친 좀 챙겨 이렇게 농담식으로 말을 했는데 이때 이 새끼가 뭐라고 했는 줄 아세요? 어? 아니야 우리 꼼꼼이는 그냥 놔둬도 혼자 알아서 잘 논다 신경 꺼 이랄지 그리고 그 이후로도 계속 날 쌩 까더라고 알고 보니 그랬어요 지 친구들 앞에서 허세를 부리려고 하는 딱 그런 남자였는데 물 위에서 서열이 약간 낮았다 뭐 그런 거 그게 이 여행에서 뽀록이 난 거죠 게다가 친구들 보는 앞에서 저럴 정도면 자기네 가족들 앞에서는 더하면 더했지 덜하진 않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고 결혼 전제로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돌아오자마자 바로 헤어졌어요 참고로 나는 단둘이 있을 때 이놈이 너무 다정해서 정말 상상도 못했다 이런 놈들 있죠 개인이 쎄 보이고 싶어가지고 어이구 거지 같은 놈들 8번 저 미친 인간이 지금 사람 하나 거짓 만드는 것도 아니고 야 쓴이가 나 자신이라고 상상을 하니까 너무 속상하고 무한하고 비참해서 바로 눈물 흘렸을 거야 진짜예요 글만 읽었는데도 너무 뻘쭘하고 슬퍼요 근데 그 남자 계속 만날 거죠 나중에라도 다른 사람 만나면 사랑을 받는 아니 최소 존중이라도 받을 수 있는 연애를 하길 바랍니다 정말 불쌍하네요 9번 아니 뭔 소리야 이거는 빡치고 슬픈 게 아니라 반대예요 너무나 기쁜 일입니다 연인이 아닌 부부 동반 모임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끔찍하냐 남친인 게 얼마나 다행이냐고 안 그래요? 지금 당장 시원하게 확 걷어 차버리면 그만 아니냐 슬퍼할 것도 없어 시원하게 차 10번 차라리 다행이라고 본다 이렇게 극명하게 체험을 하고 나니까 쓴이 남친이 얼마나 시궁창인지 이제 딱 보이죠 이번 여행은 말이죠 쓴이 조상님이 당신의 후손을 구한 겁니다 여친 대신 그냥 입간판을 데리고 다녀도 이거보다 최소 100배는 더 잘해줬을 거라고 입간판 이건 뭘까요? 11번 저기 쓰니 정말 미안한데 일단 당생 금지 안 돼 12번 내가 원래 남의 연애 혼수 두는 걸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요 이 자식은 진짜 아닙니다 헤어지세요 제발 솔직히 님도 알고 있잖아요 이게 성향으로 포장할 상황들이 절대 아니라는 거 그냥 딱 그 정도 관계인 거라고요 괜히 자존감 갉아먹지 말고 하루빨리 헤어져서 좋은 사람 만나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12번 나 예전에 비밀 연애하면서 주변에 숨겼던 적이 있는데요 이때 다들 꽁꽁이가 너 많이 좋아하는 것 같아 이런 이야기 정말 많이 들었어요 아니 많았어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는 옛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인데 지금 이 글만 놓고 보면요 지가 게이인데 그거 숨기려고 억지로 만나는 건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위장결혼까지 하는 거지 이런 거 참 문제 많이 됐죠 이야 이렇게 못돼 먹은 놈이 있나 이 나쁜 놈 아무튼 쓰니는 꼭 헤어지길 바라고 마지막 댓글 보니까 저도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어서 본문하고는 상관없는 이야기 하나 하겠습니다 사랑과 재채기는 숨길 수 없다 이거 제가 중학교 때 재채기 숨기는 놈을 봤어요 제 같은 반 동창인데 이놈이 비염기가 있어가지고 평소에 재채기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근데 재채기를 하면 보통 어떻습니까 샤악 이렇게 뱉잖아 이 자식은 재채기가 나온다 싶으면 코를 딱 잡고 참았어요 이거를 매일 봤어 하루에 두세 번은 꼭 본 것 같아요 보는 나도 답답한 거야 시원하게 뱉으면 되는데 안 뱉어 왜 그러냐 물었더니 뭐라 뭐라 이유를 설명했는데 기억이 나지는 않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야 재채기를 그렇게 계속 억지로 참으니까 이게 안에 압력이 높아져가지고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면 눈 안에 박살이 나가지고 나중에 애의 시력이 빵 돼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재채기 숨기지 맙시다 뭐 그렇다고 아무튼 그래요 감사합니다 vain う wanna кстати terminals ukt spokesperson 躁 利 explosion